중국 관련 악재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장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는 않은 악재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상황 만나보고 가실까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들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시장을 흔들었던 헝다그룹에 이어서 최대 부동산 개발사인 비구이 위안과 완다의 채무부리엔 위기로 중국 경제가 거품 붕괴와 함께 장기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비구이 위안의 11개 위안화 채권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 경제 상황은 세계 경제에도 적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BCA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은 전 세계 경제 성장이 약 40%를 담당했습니다. 맥커리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경기 후퇴는 글로벌 경제 전망이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앞으로 중국은 세계 1위 상품 소비국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아주 클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중국 관련 주도에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꼭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 기업 뉴스들 함께 확인해 보고 하시죠. 이번에는 포스코 뉴스입니다. 포스콜딩스의 2차 전지 소재 사업부의 한 임원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포스코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배터리 소재 생산을 중국 본토에서 한국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포스코는 그 어떤 것도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원료를 공급받지 않는 IRA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재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시장을 위해서 필요한 니켈은 호주에서 조달하고 재련 공정은 한국 내 시설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관련 뉴스는 사실상 시장에 거의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파이낸셜 타임스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주가 어떻게 반영될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수 소식 함께 보고 가시죠. 하나그룹이 플레이 강원을 인수를 저울질한다는 소문이 사실상 돌았지만 하나그룹에서는 인수 추진서를 부인했습니다. 투자 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하나그룹이 플레이 강원 인수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퍼진 바 있습니다. 현재 플레이 강원은 기업 회생 절차를 받는 중에 매각을 진행하고 있고요. 하나그룹이 매각 주관사인 3일 PwC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 갤러리아 측은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바가 없고 향후에도 플레이 강원 인수 계획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같은 인수설은 하나그룹의 조직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뉴스로 다시 한번 나올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 이후에 루닛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 기업인 루닛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 손실이 1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폭이 감소됐다라고 밝혔습니다. 2분기 매출은 54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해서 118% 증가했는데요. 루닛은 단기 매출액이 164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상반기 대비해서 200% 성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루닛은 해외 매출 증가가 반기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해외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8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AI 영상진단 솔루션인 루닛 인사이트를 도입한 의료기관은 전 세계 2천 곳을 돌파했고요. 특히나 아시아와 중동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라고 루닛은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핫한 기업인 만큼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